오늘은 왜 테슬라가 픽업트럭을 출시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그 전에 오늘의 또 테슬라 모델3의 마감을 좀 단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저희 동네는 매우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밖에 세워놨는데 이게 얼었거든요 차가 이게 모델3 손잡이인데 이게 얼어가지고 아 이게 안 열리더라구요 이게 중간에 이게 단차가 조금 있다고 이게 약간 틈이 있는데 이걸 단차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틈에 물이 얼어가지고 이게 눌러서 이게 안 빠지더라구요 이거 녹이느라고 결국 안언 쪽에 문짝으로 들어와서 뭐 열긴 열었는데 아 진짜 이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일반적으로 차에 왜 손잡이가 있을까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참 공기역학적으로는 참 멋있고 이런데 아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밖에 이게 얼면요 제가 모바일 커넥터로 충전을 하는데 이 부분이 습기가 차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눌릅니다 이걸 눌러야지 이제 그 포트에서 열고 빼고 가 되는데 제가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당황해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이게 안 눌립니다 이게 날이 추우면 이것도 또 이 커넥터도 빼는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는 만약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 세워놓으면 큰 문제는 없겠는데 혹시 야외에 세우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테슬라 이제 사이버 트럭이라는 걸 출시했는데요 아 디자인이 아주 미래지향적입니다 정말 무슨 게임에만 나올 법한 디자인과 실내는 모델3랑 좀 유사하죠 이게 뒷부분이 하이라이트인데 원래 이게 깨지면 안 됐었는데 시연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게 좀 깨져가지고 뉴스에도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됐는데 이게 참 재미난 점이 뭐냐면 이거 밖이 이제 엑소스케레턴 이제 라고 부르는데 이게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를 이렇게 때려도 흠집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 영상으로 다른 저 옆에 보면 이 옆에 이제 하얀색 이제 일반 자동차의 어떤 그런 외골격을 가져왔는데 그걸 망치로 뽀개가지고 부서지는 장면도 연출했고요 하이라이트는 이게 원래 이제 테슬라의 이제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이제 거의 뭐 방탄차를 만들었더라고요 유리가 원래 이게 안 깨지거든요 근데 이걸 던졌는데 웃긴게 진짜 이 친구도 일론한테 뭐지 이거 진짜 던져도 되냐 그랬더니 던졌거든요 던졌더니 빵 빵 그래서 이제 다 깨지게 됐죠 그랬더니 일론이 이 구슬이 투과를 못했으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하더라고요 좀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뭐 여튼 이 정도면 충분히 저는 큰 쇠구슬로도 유리를 못 깬다는 거는 방탄차로 봐도 무방을 하겠죠 그리고 뭐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이렇게 미래 지향적인 아직도 테슬라가 좀 어떤 이미지 마케팅을 한다는 정말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돈이 있다면 진짜 저는 한 대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실제로 그게 오늘의 이제 답이 될텐데 테슬라가 왜 이런 트럭을 만드느냐에 대한 답이 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이런 디자인이 어떤지 좀 멋있지 않냐 아 그래 뭐 진짜 게임 같아 막 이렇게 평은 해줬는데 시야가 좀 좁아서 좀 실용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추후 정말 자율주행이 완벽히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디자인을 뽑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당장 출시는 아니고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좀 더 자율주행을 보완해서 여기서 좀 더 제 의견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테슬라가 너무 자율주행으로 마케팅을 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완전 사람이 안 타는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테슬라가 좀 거리가 저는 아직까지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주행 보조 장치를 가진 차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한 거고요 이제 스펙을 보면 아 이게 트럭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진짜 트럭을 무슨 100까지 거의 그러니까 60마일 약간 100 아래죠 그것까지 가속하는데 3초 아래로 끊어서 참 와 물론 이거 500마일 가려면은 8만불짜리 사셔야 되고요 싼 거는 이제 4만불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는 갈 수가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스펙 중에 이제 재미났던 게 뭐냐면 트라이모터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머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드스터의 최고속을 달성하는데 이 트랜스미션을 넣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이제 후반 가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어가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이 하나로 모든 속도를 커버하기는 아무리 모터라지만 이게 좀 회전수가 높은 모터라지만 커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트랜스미션을 달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아니다 모터를 하나 더 넣는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트럭에는 모터를 하나 더 넣습니다 그래서 최상급 모델에는 모터가 3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션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추세로 봤을 때 로드스터인 최상급 스포츠 모델 스포츠카 모델에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은 해 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테슬라는 왜 트럭 시장에 진출했냐는데 사실 미국의 픽업트럭 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승용차 시장만큼 큽니다 트럭하고 승용차가 한 대씩 팔리는 그러니까 마켓시아가 50대 50인 정말 미국은 픽업트럭의 나라더라고요 이게 지금 올해 2019년도 판매 자료인데요 이게 팔리는 거의 모든 픽업트럭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보시면 거의 매달 20만대에서 최대 30만대 최대는 30만대일 때가 있고요 여기는 적을 땐 뭐 한 20만대 정도 그 정도로 이제 계속 팔고 있죠 그러니까 작은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지 않다라는 테슬라가 경제적인 차의 시장도 갉아먹었고 럭셔리 차 시장도 지금 BMW를 지금 박살내가고 있죠 BMW 시장도 이제 흡수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장인 트럭 시장을 공략하는 거죠 근데 한국과 달리 정말 픽업트럭 시장은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밑에 사실 이제 표가 이건 승용차를 다 합친 건데 올해 밑에 더 자료가 있는데 너무 길어서 자르고 그래서 이거 승용차를 합치면은 뭐 많게는 40만대 적을 때는 이제 적을 때는 뭐 30만대부터 해서 많게는 40만대를 좀 웃도는 어 그러면 픽업트럭보다 많이 파는 거 아니야 조금 더 많이 팔죠 예 한 10만대 정도의 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승용차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SUV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고요 미국이나 다른 회사도 그렇지만 이 대형 SUV는 트럭 베이스로 만듭니다 이런 픽업트럭을 베이스를 써서 SUV를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이 수치에는 그런 프레임이 여기 안 들어가 그 프레임을 쓰는 차들은 여기 이제 수치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아서 그걸 더하면 거의 50대 50이라고 봐도 무망합니다 예 이거는 3분기 아직 4분기 데이터는 안 나죠 이제 3분기에 올해랑 이제 파는 건데 불멸이 이게 아마 포드 F 시리즈가 거의 30년 동안 한두 번을 제외하고 계속 1등인데 한 분기에만 얘들은 20만대를 좀 넘게 팝니다 뭐 램이나 네 실버라더 이건 거의 10만대 넘게 팔고요 뭐 일본 브랜드들도 만만치 않게 팔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올해 오늘까지 캠리가 판량이 YTD 그러니까 Year to Date인데 이게 28만대입니다 그러니까 캠리가 올해 스타트 해가지고 오늘까지 판 게 지금 거의 이건데 얘는 트럭들은 뭐 잘 파는 애들은 한 분기에 다 팔아버리죠 그거를 여기 보면 현대 다 일본 브랜드인데요 진짜 판매량은 여기 딱 가면 이제 한 이게 몇이죠? 7위 쯤에 이제 현대가 있네요 그리고 연간 한 13만대 정도 팔고 기아 소울도 많이 파네요 진짜 10만대 좀 안되게 쏘나타는 여기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 아래로는 좀 럭셔리 브랜드들이 있죠 이제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으니깐요 좀 확 이렇게 와닿게 양사의 이제 양쪽 진영의 대표 모델을 비교하자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집계 중이니깐요 작년에 가장 많이 판 승용차는 토요다의 캠리입니다 진짜 여전히 진짜 일본 브랜드는 대단하네요 34만대를 팔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뭐 당연히 수치는 이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도 쭉 추세를 변할 수 있는데 당장 이제 얼마나 팔렸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임팩트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은 사실 이게 웃겼던 게 뭐냐면 승용차보다 미국은 정말 트럭이나 SUV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게 경량 그러니까 조그만 SUV죠 이제 라브4 아마 토요다 라브4가 거의 40만대를 팔았습니다 한국도 이런 사이즈의 SUV가 이런 사이즈 SUV가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미국도 정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포드 F 시리즈의 판매량인데요 작년에 90만대를 팔았습니다 승용차하고는 진짜 비교가 안 되네요 트럭 시장을 당연히 진출해야 되는 게 맞네요 그리고 2009년부터 2009년에 이제 서브라임 모기지 여파로 최하로 떨어졌다가 그 뒤로 지금 한 번을 감소를 안 하고 계속 상승 중입니다 이 픽업 트럭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장이 제가 봤을 때도 월등히 대수는 비슷할지언정 트럭들은 이런 대형 트럭들은 그 대당 가격이 세니깐요 당연히 제가 봤을 땐 테슬라는 미국 회사고 이 시장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여기 빨리 진출해서 이거 갉아먹어야죠 여기 보시면 여기 2014년에 살짝 주춤한 것 빼고는 정말 한 번을 쉬지 않고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드네요 아 역시 미국은 정말 픽업 트럭의 나라네요 당연히 진출해야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댓글을 통해서 저도 알아가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테슬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